왜냐면 그 음을 지금 잊어버릴까봐 겁이 나요. 못 찾을까봐. 아사나 오늘 세 번째 도전입니다. 아 찾을지 모르겠네. 다시 한 번 도전을 봅니다. 아사나 오늘 도전. 이번 주 내로 제가 이거 완성하겠습니다. 아사나 아사나 처음 봤던 시절을 떠나는 아사나 굳이 돋은 슬픔 울었지 서로 내 생각은 모음에 얻은 우리의 얻은 아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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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고달구 너무나 고달구 너무나 고달구 너무나 고달구 헤헧 여기저기엘 안 들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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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